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의 불꽃은 레드그라운드 이마네랑 같이 존버 내기 빵 자 존버 내기를 하게 될 거고 어딜 바람을 피고 있어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사이는 좋다 재미없잖아요 방송이 지금 아닌가? 그럼 즐겁?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불꽃은 레드그라운드 이마네랑 같이 존버 내기 빵 자 존버 내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는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 걸로 아 콜콜 딱 지금 버려야 되죠? 그냥 싹 단판으로 나가 지금 음식물이 여름이라서 작은 걸로 막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래서 이제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는 쪽은 딱밤 두 대 막기 딱밤 막고 애기 데려오기 애기 맨날 내가 데려오지 그래 그럼 바로 갑니다 벨트버섯 사과버섯 벨트버섯 레드벨벳 까찌쭈를 찾아라 까찌쭈 어 여기 있다 멋있는 까찌쭈데? 네? 어딜 바람을 피고 있어 옆에 내가 여보 여보 야 뭔 새끼야 뭔 새끼야 이겨가지고 현실 다 빵을 때려버리겠다 근데 진짜 두 대야? 응 너무 아픈데 아니지 내가 때릴 건데 뭐가 아픈가? 그래요 벌써 내려? 아이고 맘대로 하는 거죠 내리는 타이밍이야 쫄리시면 오늘 말 걸지 마세요 예 하하하 유캠 가고 있는 거 맞지요? 말 걸지 마세요 자자자자 내가 점찍어둔 공간 거기 있다 창고 위 아닌가요 혹시? 아 절대요 창고 위로 올라가봤자 어차피 원래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죽거든 그냥 존벌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존벌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존버를 하는 거예요 아 예? 뭐야 그 깡통 깡통밖에 안 보여 왜 꼽습니까? 그쪽도 지붕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여기 너무 개방적이야 옆으로는 다 보일 것 같은데 호호호호 날 보는 느낌? 거기 좀 잘 들킬 것 같은데 약간 존벌의 장소로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요? 네 몰라요? 이런데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고 일단 자기장은 1페이지 아주 무난하게 통과했네요 딱 보인다 움직여봐 진짜요? 어 어 맞다 보여? 안 보이잖아 오른쪽 구석에 보이잖아 안 보여 어디? 여기 어 보인다 보인다 인사해줄까? 바이 그러다가 이제 UI한테 걸려가지고 딱 머리 터지죠? UI가 아니고 AI UI? UI? 사람이 얼마 없어서 쉽네 혹시 뭐랄 우리 TOP3까지 가면 우리 협동하자 근데 TOP3까지 본인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쉬운 거 아닙니까 거기 위치야 너무 야비하다 YOU SUCK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을 가야지 그래도 아니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다면서요 아이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방송 감이 없으니까 당신은 재밌습니까 그 장소? 그리고 사람 지나갔습니까? 여기 딱 이렇게 딱 일어나고 오면 보이는 장소잖아 얼마나 재밌어 일어나봐 그럼 계속 일어났잖아 지금 계속 일어나 있어 거기 위에서 춤추고 있던가 너 거기서 춤춰봐라 깡통이 올라와서 춤춰보세요 왜요? 저희 집은 여기 재미가 없잖아요 방송이 지금 어쩌라고요? 집으면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재미있거든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거기 완전 꽉 껴 보이는구만 움직일 수 있나 있어요? 예 360도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걱정 못하잖아 이런 거 아 완전 가능 나 우리가 거기서 산뜻 모두 드라이구나 쯧 쯧 쯧 쯧 뽀뽀한 거 아니야? 뽀뽀는 이게 뽀뽀지 쯧 툭 툭 툭 툭 툭 앞에 있는 에너지 드링크가 너무 탐난다 어 한 잔 마시고 와 저거 가지고 와서 내가 먹는데 성공하면은 뽀뽀해줄게 아 싫어 딱 밤 세대로 들려? 내가 이겼을 때 콜요 콜요 콜 아 그럼 나는? 넌 아니지 야 내가 안 오는데 왜 네가 보상을 먹니? 네가 먹고 와 그럼 내가 먹고 오면 다섯 대? 어 그래? 안 할래 네 해기가 없어 나 세대 어떻게 해? 콜? 세대? 콜? 근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 건물 하나는 뛰어가야지 그럼 네가 하세요 그럼 네가 하세요 어때요? 존보맨이 그 음료 먹어도 됩니까? 존보맨은 목 안 마릅니까? 존보맨답지 못해요 왜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세요 번호표 움직이는 거 봐 지렁이색 아하 자기장 딱 걸쳐고요 걸쳐고요 맨날 캠프 알파인딩이야 어쩌라고요? 나 싫어하세요? 좋아요 어? 하늘이 되게 예쁘네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싫어요 형 뭐가 이뻐 이게 예쁘잖아 시뻘게 해가지고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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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데 나 오! 와 가깝죠? 뭐하고 있는 건데 아직 싸우고 있어 싸우는 게 내 로즈트럭 부시는 거거든요 사람 된 사람이다 이거 아니 로즈트럭 부시고 있는 거라고 아 그래? 어 구경해야겠다 잉? 뭔데 나와있어? 구경하고 있죠 딱 죽기 좋은 날이네 아 안락해 어? 내 뒤에 있었어 분명히 형 그것도 길리길리 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길리 투길리 투길리 와 너무 캠프 알파인딩 알아서 생존하세요 아예 오 사람 날아가는 거 봤어 오 오케이 나도 갈 거야 어? 음료수다 이거 먹으면 인정이지? 어? 음료수다 이거 사람 소리 저거 좋아 대박 산소리가 나네 그거 너 머리 소리? 찰싹이지 아니야 편집자님이 내 머릿소리를 넣어줄 거야 풍성 풍성한 소리 그 무슨 소리야 대체? 아 왜 자꾸 이명이 들리지? 발소리가 자꾸 나냐? 누굴까? 누굴까에 몰칭이 한 마리 아 저기 누가 사람이 벗고 뛰어다닌다 근데 설마 여긴 없을 거 같아 나 그치? 오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어디요요요요 있어? 진짜? 진짜? 아 안 말해주지 있어 있어 야 좀 붙지 마세요 나 혼자 빨리 죽을뻔에는 같이 붙어가지고 널 먼저 죽여버리겠다 와 여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왜? 야 여기 탈모가 너무 진행됐는데 여기는? 와 뭐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냐? 난 그냥 달립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아 난 쫓아옵니다 아 쫓아오지 마세요 진짜 아 안녕하세요 뉴스크 야 16명 13명만 더 죽으면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왜요? 합봉작전 말 걸지 마세요 소리 들어야 되니까 하하 10피트 오케이 다행이다 건너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면 빨라져? 그렇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기는 거지 너도 기고 있니? 어허 사람 이거 기는 소리가 얼마나 들리나? 조금 들리겠지? 아 안돼 컨트롤 누르고 기든가 아 그쪽으로 간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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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맞지 맞지? 어? 뭐지? 있지 있지 쟤 나 본 건가? 왜왜왜 굳이 여기서 나온 거지? 왜왜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지? 널 죽일라고 이걸 봤다고? 아니다 못 본 거 같아 못 본 거 같아 아 저 길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무것도 없는 건 왜 뭘 본 거야 제발 가 제발 아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뛰어 짠 크 죽어라 크 됐어? 어 WHAT った 야 합동 당장 하자 했쥬 바로 왼쪽에 있어? 진짜?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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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던졌어 볼 던졌어 옆목 좋아 옆목 좋아 옆목 좋아 어 오른쪽으로 집어가 코리아 아냐 저기 사람이 있어! 지금 나를 죽일 셈이야? 겁나 싸워 겁나 싸워! 나 여기 걸리겠지? 가다! 오케이! 나 기어가다 죽을 거 같은데? 너무해? 그치? 지금 빌리만 보고 있지? 근데 술탄 던지는 거야? 연막 연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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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엎어줘! 과연? 좋아 연막! 와 저기 저기 봤지 방금 창문에? 어디 어디? 누구 못 봤어? 집 창문에서 빼꼼 할 거야 아 진짜? 어디 어디 창문 봤다 갔다! 깜짝이야 씨 이걸 진짜 못 본 거야? 오케이 일단 첫판은 이렇게 끝났고 첫판이야 단판 아니었어? 추적판 자세로 죽었으면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당신 거 한번 돌려보시죠 어 뭐야 아 뒤에 있는 애가 날 잡은 게 아니네? 얘가 나를 죽이고 뒤에 있는 애가 바퀴를 쳤어 저 보상 왜 저래? 뭐야? 에? 에? 내 돈! 야! 1억 5천만 원은 너무 하잖아 마이너스 통장 이거 진짜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아니야? 끝? 딱밤 아 딱밤 맞다 이리 오시고 자 여기 가까이 되시고요 처음만 좀 살살 가줄게요 자 배너 한 대 더 한 대 더 자 하나 더 쳐봐 쳐봐 어? 쉽게 같은 곳 쳐봐 하나 둘 얍! 아 아파! 아 씨 돌머리세요? 내 손도 아픈데? 자 여기다가 음쓰랑 애기 데려오기 끝! 아 씨 꽤 너는 닥 fear 너는 너는 네 너는 내가 너는 네 네가